신데려, 왜 그래?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? 사모님 좋은 분이셔 알아요? 아는데 누가 반취내기 특히 여자가 반취내기 같이 웃는 것도 참 힘들어요 엄마, 온피디님 온피디랑은 잘 지내잖아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온피디님은 여자 아니니까 야, 그게 무슨 오실려대는 말이야 신이에요 저한테 신? 제 재능을 알아보고 잘 발견해주는 신이신